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부는 원래 닮는다고 했습니까? 지 남편이 범인인데 엉뚱한 데 가서 헛소리하고 있는 그런 아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비록 우리 아이의 거짓말과 또 남편도 진상인 건 맞다지만 그래도 이런 고통은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러면 얼씨구 온 동네에서 정의가 빗발치는구만?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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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 어린이집 선생 때문에 저희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선생 때문에 제가 지금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는데요. 도대체 이걸 어디다 조언을 얻어야 할지 몰라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부디 양해 부탁드리고 또 이왕이면 보신 김에 조언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아이는 다섯 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죠. 네 살 때 담임선생님이랑 함께 다섯 살 같은 반으로 올라왔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놓이고 또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사함도 잠시 이런 일이 생겨서 미치겠어요. 사실 저희 아이가 김치 먹는 걸 되게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상담을 할 때나 등하원 할 때 선생님과 마주치면 항상 우리 아이는 김치 먹는 걸 많이 힘들어하니까 김치는 그냥 배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럴 때마다 아이 선생님은 이걸 그냥 남기지 않고 꽁꽁이가 김치 먹기 힘들어하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이거 그냥 두면 편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소량씩 배식을 하고 조금씩 김치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제가 놀이도 하고 여러가지 병행해서 꽁꽁이 교육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을 해줬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그랬어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이 하나 때문에 한 주를 통째로 김치와 관련된 주제로 교육을 하거나 놀이를 했을 정도니까 말 다 했죠. 알아요. 이런 점은 정말 감사하게 여겼고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근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면서 아침마다 징징대고 등원 거부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심할 정도로 이유가 뭔지 물어봤는데 처음엔 얘기를 안 하다가 며칠 뒤에 한 말이 김치가 너무 싫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꾸 먹으라고 주니까 그게 그렇게 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교육이 아니라 강제였나 싶었고 그 순간 저도 속이 많이 상하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어린이집을 안 보낼 수는 없으니까 보내야 하는 거니까 아침부터 그렇게 전쟁을 하고 겨우겨우 달래서 등원시켰고 아이를 보내고 난 뒤에 아이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사정을 다 이야기했어요. 아무래도 꽁꽁이가 김치를 억지로 먹고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애 아빠가 노발대발화를 내더니 설마했거든요. 그래도 회사니까. 결국 반차를 쓰고 오전 10시쯤 넘었을 때 어린이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이 선생님한테 강하게 항의를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요.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그 과정이 좀 많이 거칠고 과했던 모양입니다. 그 원 문 앞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막 큰소리가 많이 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다른 반 학부모들 참관 수업이 있었나 봐. 그 원에 있던 학부모들 모두가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커지게 됐죠. 일단 저희 남편이 너무 난리를 치니까 다른 학부모도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일이 생각보다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자 원에서도 이 일은 반드시 해명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결국 저랑 같이 아이들 점심 CCTV 영상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도 갔거든요. 연락받고 보니까 아이 선생님은 저희 애한테 김치를 딱 한 조각만 배식을 했고 저희 아이는 그 한 조각을 냠냠 먹더니 김치를 더 달라는 모습만 찍혀있더라고요. 억지로 먹인 적이 없는 거죠. 이거 보는데 정말 부끄럽고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니까. 그래도 제가 대신 용서를 빌어서 잘 풀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학원 어린이집이 아니라 그걸 본 다른 학부모들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선생님한테 시비를 걸고 버럭버럭 소리를 찔렀다며 온 주변 아파트 동네 엄마들 사이에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평소 저랑 되게 친한 애 엄마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아이 꽁꽁이 엄마 지금 아파트에 이런 소문 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제 주변을 좀 눈여겨 살펴봤거든요. 맞더라고요. 동네 놀이터나 키즈카페에 가면 거기서 저희 모자랑 마주쳤을 때 자리를 슬쩍 피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특히 손가락으로 사태질하는 엄마들도 봤어요. 물론 이거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 그 방향 그 위치에 있는 건 저희 두 모자뿐이었으니까 아마 저희한테 사태질한 게 맞을 거예요. 너무 쪽팔려서 가가지고 확인도 못했습니다. 말도 못 걸었어요. 여하튼 그래요. 이 모든 걸 느끼고 알게 된 이후 지난 며칠 동안 아이랑 같이 밖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또 남편도 계속 아무런 말이 없고 정말 가슴 답답해 미쳐버리겠는데 도대체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저도 애 아빠가 너무 심했고 나빴다는 거 분명히 다 압니다. 하지만 선생님한테 사과도 했고 그 자리에서 용서도 받고 오해도 풀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러니까 특히 등하원 할 때마다 애 엄마들 눈치가 너무 보이고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거 애 선생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다 풀었다. 오해 다 풀었다. 이렇게 해명을 좀 해달라고 부탁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간에 이거 선생님 본인 때문에 생긴 일도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부탁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아니 이 아줌마 미친 건가? 뭐? 누구 때문에 생겼다고? 이건 네 남편 때문에 생긴 거야. 정신 차려야 아줌마. 또라이야? 2번 제목도 그렇고 마지막 문장도 그렇고 혐오스럽구만. 이거는 아이 선생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일단 네 아이가 거짓말을 한 게 먼저고 또 그런 아이의 말만 듣고 아무런 확인도 없이 쳐들어가 진상을 피운 네 남편 탓입니다. 아니 이게 왜 선생님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하는 거야? 뭔 소리야 이게? 역시 똑같은 진상이라 눈깔에 비는 게 없어? 어? 부모가 쌍으로 걔 진상이네. 그러니까 애새끼가 저 모양이지? 끌 끌 끌 끌 끌. 3번 결국 부부는 닮는다고 하더니 그래 난 그래도 처음엔 그래 이 여자 엄마로도 제정신이라 지 남편 탓을 하는구나 싶었지만 결론은 선생님 탓이었니? 끼리끼리는 과학이 맞구만? 끌 끌 끌 끌 끌. 4번 이러니까 온 사방천지에서 맘충파충 소리가 안 사라지고 남는 겁니다. 니네가 손가락질 받고 욕을 처먹는 게 왜 선생님 때문입니까? 원인 파악이 이렇게 안 되니까 진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니들 부부만 쌍으로 그런 거면 또 모르겠는데 애까지 그러네. 벌써 이렇게 거짓말로 다른 사람 이간질 하는 거 보니까 야 그 재주 상당하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너무 뻔해. 5번 지금 우리 아이도 4살이고 어른이집 다니고 있는데요. 이런 애랑 친구라도 될까 싶어가지고 늘 노심초사 긴장하고 있습니다. 절대 못 어울리게. 못 어울리게. 혹시 아줌마 내 한편 몸에 문신 없어요? 왜 지랄이야? 어? 깡패야? 그리고 정 그러면 다시 선생님을 찾아가 네 남편이 사죄를 하고 보탁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뭐? 누구 탓이라고? 나 진짜 침 뱉어버리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보고 배울까 겨우 참고 넘어가요? 아줌마? 6번 야 진짜 다행이다. 이 여자 내 한편 개의 진성 떨어뜨려는 그 모습을 온 학부모들이 온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직관을 했으니까 빼박이지 뭐. 이거 안 그랬어. 이거 안 그랬어 봐. 또 얼마나 거지같은 소리를 해대며 선생님한테 압박을 했겠냐고. 어이구.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업자득이라고. 게다가 엄마라는 여자는 또 여기서 선생 탓을 하고 자빠졌네. 와 세 가족 중에 정상인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어. 어쩜 이러냐. 애초에 지 새끼만 김치 빼달라는 엄마는 아무런 확인도 없이 다짜고짜 뒤집어 엎어버리는 아빠는 부모부터가 틀려먹었어. 너 나중에 초등학교 따라가서도 김치 빼달라고 할 거죠. 그저야. 그러니까요. 9번 나라 출산율이 거지 같아가지고 그저 낳기만 해도 무조건 애국자 이런 소리를 해주니까 이딴 별거지같은 것들이 진짜 지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아보네. 이런 부모 밑에서 크는 거. 이 나라 이 사회에 도움이 되긴 커녕 민폐덩어리가 될 게 뻔하지. 어이구. 벌써부터 결정이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전 와이프와 비교제를 하는 남편. 저는 초혼이고 남편은 재혼인 상황이에요. 바로 어제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왔고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 전처 이야기를 꺼내더니 갑자기 저랑 막 비교를 하네요. 뭐? 그 여자는 자기 친구 지인들도 많이 보여줬고 어머니한테도 되게 잘했다면서 그런 것들이 아직도 고맙대요. 솔직히 그래요.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셨다곤 하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사람 속이 뒤집히고 돌아버리겠는데 진짜 문제는 그렇게 계속 비교를 하다가 갑자기 넌 그지같아 이혼해! 이러는 거예요. 참고로 그 여자랑 이혼을 한 사유가 바로 그 여자 외도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남편을 붙잡았다고 하는데 결국 어찌어찌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 남편한테 연락이 왔는데 차단을 했다 하더라고요. 여하튼 술이 너무 취해서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가 되지 않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그지같은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요. 저 일단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그렇게 내 앞에서 욕을 많이 했던 여자인데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또 흔들리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장난해? 내 장담하는데 분명 지가 바람피워서 이혼당했을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너 몰래 바람 오지게 피우고 있을 거다. 끌 끌 끌 끌 그렇죠. 바람피운 여편녀를 그리워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2번 아니 도대체 얼마나 찌질하고 못났길래 처녀인 아가씨가 그딴 제취자리에 기어 들어가고 그도 모자라 바람나서 나간 전 마누라만도 못하다는 소리나 듣고 앉았네. 그러면서 계속 사는 거야. 이거 나만 이해가 안잖아? 아? 3번 여자가 잘못해서 파혼했다. 여자가 잘못해서 이혼했다. 이러는 남자들 열의 아홉은 그 반대. 지가 유책이에요. 내 전남편 새끼도 그랬어. 가정폭력으로 나한테 이혼당한 놈인데 되레 지가 피해자인 채 코스프레하고 돌아다녀. 이 미친 인간이. 끌 끌 4번 어쩌겠냐. 그런 놈도 멀쩡해 보였던 네 눈과로 탓해야지 뭐. 끌 끌 끌 5번 부모님부터 네 주변 모든 사람이 오지게 말렸는데 그거 전부 다 쌩까고 결혼한 거 맞죠? 안 봐도 뻔해요. 그래요. 어쩌겠어요. 참고 잘 살아봐. 잡자득이니까. 6번 전 처가 외도를 해서 이혼했다는 남자. 대체 안담하는데 99%가 반대다. 지가 바람 쳐 피우다 이혼당한 거지. 물론 그거를 믿고 결혼하는 여자들이 더 멍청한 거고. 너처럼. 야 그딴 거지같은 소리를 듣고도 여기다 글이나 쓰고 자빠졌네. 내 장담하는데 너무 아리더노 절대 이혼 못한다. 끌 끌 끌 끌 끌 끌. 어쨌든 두 사회 모두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믿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인생들 같습니다. 한마디로 노답이다 하는 거죠. 좋은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